내가 참자 내가 참자 덮자 덮다 덮자 덮어 덮자 덮어 신규의 시간 좀 준비했어요. 아 필요합니다. 필요합니다. 그룹 테라피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. 동전을 던져서 과반수가 앞면이 나오면 웃음요법 웃음요법은 낫지. 아 난 싫어. 웃음요법 너무 싫어. 뒷면이 나오면 충격요법. 웃음요법. 상상보다 나아. 웃음요법이 낫지. 웃는 게 너무 싫어. 자 통장 던져주시죠. 뭔 소리야 웃는 게 왜 싫어. 앞면 나와 앞면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뒷면. 왜 충격이야. 아니야 하지마 충격하지마. 앞면 나오자. 하지마 하지마. 아 나 웃기 싫어. 앞면. 됐어. 그래. 얘들아는 완전 안 맞는다니까. 하나 둘 셋. 앞 앞 앞. 오케이. 하나만 더 나오면 돼. 웃음요법. 웃음요법. 나 진짜 웃기 싫은데. 웃음요법.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! 오케이! 장대왕은 되게 힘들어한다, 이제. 여러 가지 그림을 위해서 저만 충격보보로 한번 가볼까요? 그 테마 남아 주시면은. 자, 이거 동전 드릴게요. 색깔적으로 주변에는 기대더라고요. 이렇게 한 4만 원 챙겼다는데. 1년 동안, 2만 원. 자, 웃음은 만병통치약이라는 말이 있죠. 웃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서 신체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방출하는 역할을 하는데요. 웃음요법을 통해 몸과 마음을 치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웃음요법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먼 길 와주신 분이 계십니다. 웃음 치료사 선생님, 나와주시죠. 안녕하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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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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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웃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오행자 교수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가 날 걸고 가야 웃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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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올라 봐. 내가 있잖아. 영원히 가.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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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하셨어요. 그런데 중요한 거.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한 번쯤 우리가 참아줄 때도 있어야 되잖아요. 그죠? 그래서 내가 참 자예요. 시작! 시작! 내가 참자. 반대로. 내가 참자. 내가 참자. 내가 참자. 덮자 덮어. 덮자 덮어. 반대로. 덮자 덮어. 덮자 덮어. 마지막 4단계. 손 앞으로. 오 시원하다. 오 시원하다. 오 시원하다. 오 시원하다. 우리는 말하는 것과 표정이 같이 가야 돼요. 오 시원하다. 이렇게 가야 되는데. 네. 아 시원하다. 아 시원하다.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? 오 시원하다. 오 시원하다. 오 시원하다. 좋아요.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어서 네 번씩 가볼게요. 자 그 사람 얼굴 다시 한 번. 사람이 바뀌어도 괜찮아요? 네. 자 시작! 이런 싸가지. 이런 싸가지. 이런 싸가지. 이런 싸가지. 내가 참자. 내가 참자. 내가 참자. 내가 참자. 덮자 덮다. 덮자 덮어. 덮자 덮어. 덮자 덮어. 덮자 덮어. 덮자 덮어. 어우 잘 하셨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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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너무 잘 하셨어요. 주우시 씨 괜찮아요? 네. 웃음이 늘었어요. 아 그래요? 형 그래도 와 진짜. 장군 녀석 한번 해보실다. 장군 녀석 편하게. 어 봐라! 감히 나에게 덤비느냐? 너무 애쓰셨어요 너무 애쓰셨으니까 마무리는 된다 박수로 마무리를 해볼까요? 좋습니다! 된다 박수 보드샤리에서 일어나겠어요 자 된다 박수 준비 시작! 된다 박수 시작! 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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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된다 잘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큐